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최근 사우디가 중국과 가까워지면서 중국 견제에 힘을 쏟고 있는 미국이 다급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독자 시행 중인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들도 동참하라는 압박이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다섯 달 전 석유 증산 요청자 방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빈손으로 돌려보냈던 사우디. 최근에는 보란듯이 미국의 주요 제재 대상인 중국 최대 통신업체 화웨이의 대규모 국책 사업을 맡겼습니다. 동맹을 통한 중국 압박에 구멍이 뚫린 셈인데 이 때문에 미국이 주도권을 쥔 첨단 분야 수출 통제를 활용한 중국 옥죄기가 더욱 가속화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지난 10월, 첨단 반도체와 장비 등의 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미국 정부는 동맹국 참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통제를 중국의 첨단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집단 안보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어 한미동맹을 안보 근간으로 삼고 있는 우리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미국도 수출 통제가 중국을 경제적으로 배제하는 건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미중 사이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무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